자 제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장갑도 끼고 월마트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장갑도 끼고 왜 가냐면은 지금 일주일만에 제가 그 시장을 보러 가는건데 감자가 떨어졌어요 감자하고 몇가지 야채를 사러 지금부터 월마트 출발 장갑 껴요 이 장갑 뭐 생각보다는 그 월마트 주차장에 꽤 차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자 월마트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안경도 일부러 끼고 그리고 마스크 또 장갑 끼고 지금부터 3가지 살겁니다 감자 양파 그리고 할라페뇨 5분 동안 사는게 제가 목표인데 리얼타임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5분 동안 다 살려 그러면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월마트 직원분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자 카트를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 쓴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 지금 제가 얘기할 때가 아니죠 감자 감자 감자가 여기가 아니죠 아 여기 양파 먼저 사야겠어요 저 양파 그리고 감자 감자 감자를 감자는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감자는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아 아 아 아 7개 샀습니다. 아, 할라케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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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없나니 지금 보니까 야채칸이 좀 많이 비어있어요. 아, 지난번에도 없었는데. 할라케뇨가 없나 봐. 야채칸이 많이 비어있네. 다른 건 거의 다 있고. 아, 할라케뇨 없어요. 할라케뇨 없는 거예요, 지금. 없어 없어. 아, 아까만. 할라케뇨 없네. 다른 건 다 있어요. 자,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니까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.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거의 다 거의 마고요. 아, 벌써 내 차례다. 사람이 많이 많지 않아서. 자, 그래서. 아, 그래도 여기는 저렴한 편이에요. 여기저 포테이토 이렇게 샀는데. 0.86 나와서. 네. 2.86. 네. 2.86. 페이하겠습니다. 5분 동안 잠 다 팠어요. 하. 하. 드디어. 예. 차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와. 그 5분 동안. 잠깐 동안 이 마스크 쓰고 있는데. 왜 이렇게 했냐. 숨이 막히는지. 어. 저는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. 마스크. 그래도 어쨌든. 목록 딱 정해가지고서. 다다 다니니까. 빨리 쇼핑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. 어. 잘 안전하게 잘 한 것 같은데. 어. 그리고 일단 놀라운 것은. 마스크 쓰기 권고한 지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. 한 7, 80% 이상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. 굉장히 안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하. 쇼핑 끝. 성공. 와. 쇼핑 힘들다. 하.